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십자가의 도우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오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우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셨는데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능력이 되는 것을 사도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일 주신 강단 메시지가 보금으로 자유한 인생 그랬는데요 보금의 핵심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영생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보금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참된 좌야함을 얻게 되어졌습니다 강단 메시지 중에 결론 부분에서 예수를 믿은 후에 두 가지를 깨닫지 못하면 글소인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 첫 번째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하는 사실이고 또 한 가지는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내가 얼마나 큰 죄인입니까? 바로 예수님처럼요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리고 죽어야 될 정도로 큰 죄인이었어요 우리가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 문제 내가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고 죽고 지옥 가야 될 그런 큰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주신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큰 소중한 존재입니까?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요 십자가에 달리실 정도로 소중한 존재인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고 돌아가셨는데 십자가상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주셨어요 예수님이 이루어주신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근본되는 문제 너희 아비, 마귀의 문제, 죄 문제, 영적인 방황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에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도 다 짊어지고 가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 모든 문제, 사건 이것 이미 예수님이 짊어지고 가셨기 때문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받았을 뿐만 아니라 삶의 문제를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요 기도로 알에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귀한 송도 여러분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을 하면서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추천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인생의 운명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바로 우리의 운명을 바꿔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고 돌아가셨어요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구한 운명을 알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입니다 선민 이스라엘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정말 기구하다 할 정도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들이 선민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데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흑암에 잡혀있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겪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국 3장에 보면 애급에서 노예 생활을 400년 동안이나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분명히 복음을 들었는데 이 복음을 놓쳤어요 원약을 놓쳤기 때문에 선민인데도 불구하고 종살이 하는 그런 삶을 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죠 블레셋 나라의 침략으로 끊임없는 전쟁을 겪으면서요 잠시도 편한 날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수리의 침략과 포로 생활이 계속되어졌고요 바벨론의 포로로서 70년 동안이나 고통을 겪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중에는 로마의 속국이 되어졌죠 또 그 이후에는 약 1900년간이나 나라를 잃고 유리 방황하면서 22개 나라에서요 학살을 당하는 그런 비참한 삶을 산 것을 알 수 있어요 왜 그랬습니까? 택한 백성인데도요 원약을 놓치니까 복음을 놓치니까 이렇게 기구한 운명 가운데서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바로 우리의 운명을 바꿔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요 원약을 놓치고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게 되어지게 되면 결국은 이렇게 실패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불신자 상태에서 헤매다가 영원히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 하면서도 불신자 비슷하게 오륨을 겪고 또 망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오직 글소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계속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운명을 바꿔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고 돌아가신 것을 다시 한번 기억을 하시면서요 나의 모든 운명은 이미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요 나의 운명의 문제,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와 사건 이 모든 내용들을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신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는 믿음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구원의 능력입니다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길은 다른 길이 없어요 한 길밖에 없습니다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고 돌아가신 그 사실을 믿는 믿음 안에서만이 우리의 운명을 바꿀 수가 있고 또 이미 여러분들은 바뀌어진 운명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피 흘려주셨는데요 왜 예수님이 피를 흘려주셨습니까? 래위기서 17장 11절에 보니까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그랬어요 사람의 생명이 피에 있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피가 우리의 죄를 속해 주셨다 그랬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피를 흘리고 생명을 잃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죽어야 될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고 돌아가신 것입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흘려야 될 피를 대신 십자가에서 흘려주시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또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이 십자가를 붙들고 나가게 되어질 때 성경이 보니까 동의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서 멀리 옮기셨다 그랬어요 동의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를 옮겨주셨다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나오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우리의 죄가 종 같을지라도 눈 같이 휘게 해 또 진운 같이 붉을지라도 양털 같이 휘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2사에서 43장 25절에 보면요 나곤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여기 도말이란 말은 발라서 드러나지 않게 한다 그런 의미고요 덧질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벽면이 더러워지면 새로운 페인트로 칠해버리죠 그러면 거기에 낙서가 있든지 때가 묻었든지 더럽든지 관계없어요 새로운 페인트로 깨끗이 거듭나게 이렇게 되어지죠 오늘 우리는 정말 내가 십자가를 쥐고 죽어야 될 그런 죄인이었어요 더러운 죄인이었습니다 흉악한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십자가를 주신 예수님 그 보혈로 우리 심령 속에 덧칠해 주신 거예요 발라서 드러나지 않게 해 주셨습니다 무엇이 드러나지 않게 해 주셨습니까 우리의 죄가가 드러나지 않게 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보실 때 우리의 죄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이 보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심령 속에 덧칠해진 그 예수님의 보혈을 보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면서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더욱더 굳게 붙잡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내가 져야 될 십자가를 대신 주셨어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실 만큼 우리는 그만큼 소중한 존재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죄 없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리고 돌아가신 것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감사하고 감격해야 됩니다 꼭 십자가를 지신 고난이라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생각하고 감사하고 감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일생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 안 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굳게 붙잡고 나가면서 늘 감사하고 감격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십자를 통해서 우리의 근본 문제 해결해 줬고요 삶의 문제 다 이뤄주셨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같이 부른 찬송과의 십자가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법의 피를 흘리니 무한 영광일세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난의 십자가를 통해서요 오늘 우리는 영원한 구원을 얻었고 또 영원한 영광을 얻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한한 능력이 되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십자가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구원 준 것이 맞으면 이 십자가의 도를 많은 생명들에게 전달하는 귀한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추구합니다 감사합니다